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엑소더스 21년만에 최대 애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전에 또 나왔죠.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주말에 계속 많이 나왔는데 거래소 이전 테마까지 또 HLB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 상당히 HLB 투자유치에 대한 소식까지 나왔죠. 그리고 HLB 테라피덱스가 오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RGN259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HLB 제약이 주말에 글로벌 전쟁기지를 세운다. 자 이런 소식까지 나왔죠. 자 이렇게 봤을 때 HLB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거냐 그리고 HLB 이제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LB는 이렇게 주가가 밀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이 뉴스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시총 6위 중에 5개가 코스피로 이전한다. 코사엑소더스 21년만에 최고다. 에코프로비엠까지 이탈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결정이 된 기업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드엑스, LNF, HLB 등 총 4곳인데 시청들이 상당히 큰 주목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들이 주말에도 많이 나왔고 오늘도 이렇게 나온 부분을 보면 상당히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런 모멘텀까지 HLB가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 HLB 관계자 대형 투자자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이 자금 조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코스피 이전 테마에다가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었죠. 대형 투자자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천억 협상에 대한 이 소식 1월달에 나왔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했었죠. 이때 당시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었는데 주간사업 시 자체 진화, FI 접촉해서 탭핑 중이다. 자 이런 부분이 진짜로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이런 소식까지 같이 더해진 상황이다.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또 모멘텀으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만한 재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B, 상당히 HLB그룹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이 예상이 좀 됩니다.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죠. 미증시는 상당히 좋았고 연휴 3일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이런 장인데 HLB그룹이 시동을 걸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있죠. HLB는 대장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HLB 계열사들이 상당히 조절을 많이 한 그런 위치인데 이제 올라갈 만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기업들 개발 막바지다. 강자 없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테라피틱스가 얘기했죠. 미국 임상 3상 재도전을 하고 있는 게 RGN259다. 자 이 소식이 오전에 또 나왔습니다. 테라피틱스 안구건조증 신약 RGN259의 4차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 휴언스는 펩타이드 기반 재반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나왔지만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 자 요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뉴스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뭔가 이제 주가를 상승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HB제약이 간암신약 글로벌 생산기지를 세운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TV에서도 이렇게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HB 간암신약이 미국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요런 환경 속에서 이제 초반에는 항서제약이 개발을 생산을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HB제약이 리버세라닙의 생산을 해서 아시아와 국내 생산유통 진행을 한다. 자 요렇게 이제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승인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허가가 될 거라고 이미 딱 보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면은 허가준비 이 허가준비라는 게 그러니까 허가준비 그리고 보험급여 약가협상 마케팅셀즈 구축하고 우리나라에서 리버컴네를 공급하려고 항암제 사업부를 신설했다. HB제가 6월 국내 분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러면 FDA 승인 결과 보고 나서 심사 바로 신청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승인관승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6월이나 7월 정도에 국내 승인을 신청하려고 서류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요렇게 또 소식이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연간 6억정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경기도 화정 향남 공정 일부 생산 라인을 간암신약 전역으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수립을 마친 상태다. 그래서 리버스하는 입증형 라인을 설치해서 작게는 한국의 리버스에라닙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고 또 아시아 등 글로벌에서도 리버스에라닙을 공급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자 이렇게 또 소식이 나왔죠. HB 관련된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별다른 뉴스가 안나왔죠. IR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뉴스 안내면 조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조정하죠. 주가를 올리는 타이밍이 되면 뉴스를 뿌려야 됩니다. 얘는 세력주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세력이 그냥 좌지우지하죠. 정말로 힘이 강력한 세력이 좌지우지한다.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뉴스를 띄워서 올리죠. 그런데 보통 뉴스를 띄우고 그 뉴스 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H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뉴스를 타고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를 계속 밀고 올라가려는 이런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뿌리는 타이밍도 상당히 잘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세련마음이죠. 세련마음이고 이런 뉴스들을 언제 뿌릴 거냐라는 부분도 거의 이제 딱딱 차트와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뉴스들이 나온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올리기 위해서 뉴스를 뿌리는 그런 환경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지금 가장 강력한 재료 그리고 위치라고 보면은 HLB 제약이 되겠죠. HLB 제약 같은 경우에 글로벌 생산기지 그리고 리버세라닙을 이제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HLB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써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 많이 받고 상바닥 라인 잡아주고 이런 뉴스를 뿌렸으니 이제 HLB 제약 밀어올리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HLB 제약이 대장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흔드는 작업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방향으로는 HLB 제약이 지금 상태에서 밀어올리기 딱 좋은 위치에 잘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LB 테라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잡아줬죠. 그리고 이런 한 줄짜리이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밀어올릴 동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하나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HLB 투자유치 소식이 나왔죠. 투자유치 진행 중이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투자유치 진행 중인데 잘 안되면 안되는 거죠. 되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 근데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HLB 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만한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 그리고 얘는 밀어올리려면 얼마든지 밀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세력들이 혼출을 하고 있는 HLB는 세력 중입니다. 지금 HLB를 포함해서 HLB 계열사들 세력들이 마음먹기에 달린 주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HLB 계약을 이번에 대장으로 내세우려는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